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요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집하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명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대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스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바의 요속하러 갔더니 기바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구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을 보냈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이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대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에 열 천에 백 만에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배하고 그들로 벤야민이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여하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섬을 치르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화들이 벤야민 온 집화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내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 미나 그런 적이 이제 기부하 사람 곧 그 비료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벤야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로 각 성업들에서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그때 성업들에서 나온 벤야민 자손이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 기부하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다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의 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와 이웃을 위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시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의 배가 저녁시간에 있는 날이죠 과태말라의 하덕신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선교보고와 간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동 목사님의 사모님 이종순 사모님이 어제 향년 8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정확히 말하면 열한지파와 한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이 무엇이었는가 레위 사람의 첩, 첩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사소한 듯 하지만 심각한 죄악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의 발단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동족 간의 내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기부하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말 손님을, 낙은 애를 잘 영접하는 한 노인 집에 머물고 있는데 기부하에서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무법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노인의 집을 애워싼 다음에 당신 집에 들어간 그 남자, 그 남자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는가? 바로 남색하려고 남자들이 한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하고 성교를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에 로스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바로 성폭행을 하겠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끝까지 그 남자를 내놓지 않자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을 하는 거예요 혼음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자들이 그 여인이 죽어 나갈 때까지 그렇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첩의 남자,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이 그 죽은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열두막으로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집하에 다 보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망령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격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이 일을 결코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집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베냐민 집하 안에 있는 기부와 도성에서 일어난 일이니 이 기부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게 하라 베냐민 사람들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집하 안에 있는 자기 도성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베냐민 집하의 병사들이 수는 2만 6천명 다른 이스라엘 집하의 병사들이 수는 얼마라고요? 나오지 않습니까? 40만 40만 대 2만 6천명 상대가 되지 않죠 15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쟁의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국지전에서 패배를 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며 회개했습니다 간고했어요 하나님이 세 차례, 세 번째 너희들이 나갈 때 내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이 거의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기부하성은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본 말씀 사사기 20장을 좀 더 보시면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베냐민 집하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났더라 베냐민 집하가 그렇게 다 전쟁에서 함락이 될 동안에 그 문제가 일어나셨던 기부하성 기부하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기 20장에 기부하성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기부하성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기부하성은 무참하게 이스라엘의 칼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기부하성을 감싸고 돌았던 베냐민 역시 전쟁에서 엄청난 살상을 당하고 거의 그 한 집하가 없어질 정도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사기에서의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정말 이스라엘 중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성범죄와 추악하고 망령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결과로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서 베냐민 집하가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 죄악의 온상이 되었던 기부하성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이 사건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죄는 환란을 불러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환란을 불러옵니다 환란과 재앙을 불러와요 기부하성에서 일어났었던 이 동성애와 그리고 무지막지한 성범죄 이 죄악을 자복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기부하 거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베냐민 집하 역시 기부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고 반역했을 때 그 죄악의 결과로 일어났었던 전제 죄는 환란을 불러오고 하나님 그 환란을 통하여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온갖 성범죄와 호색과 남색 성적으로 물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에게 환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그 죄악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10편 130편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30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편 130편 7절 8절 말씀 10편 130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요하를 바랄지어다 요하께는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악과 환란 이 구렁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이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그 죄악과 환란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구속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에 관용한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의 능력으로 저희들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의 능력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소한 구속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이광동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